그럼 이제 본격 게임이죠. 새 게임 철스다원 나비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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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징이 나비광이야? 마리퀴리 방사능에 대한 연구한 분 특성을 선택할 때 세계관이 5개 중 하나 이게 특징이구나 리처드 프레시스 버튼 원주민 마을의 평판 감속을 쉴 된다 입을 잘 썰어서 침대를 넣는다는 원주민 정찰병 있네? 원주민 친구 있네? 로얄 아문센 남극탐험 특성 특성이 남극탐험 전문이야 황비홍 치료사이자 무술가 그럼 때린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가? 그리고 데려가는 건가? 그리고 라스푸니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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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푸티는 혼자예요 원 매남이야 원 매남이야 다들 친구가 있는데 우리 로얄 아문센은 강아지도 두 마리인데 우리 설교자 아 더 인사였네 친구 없는 줄 아는 라 라스푸티니 설교로 원주민을 탐험대에 합류시킬 수 있다 이게 진짜 인사지 시료자 데려오고 부상치료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? 너무 근데 없는 걸로 시작한다 메리 킹슬리 이거 약간 그 스트리트 파이터 그 춘리 같은 거리네 평화주의자 주의도가 감소하지만 무기 사용할 수 없다 왜? 아 적이 날 못 보고 난 공격할 수 없고 내가 불리한데? 이제 하나씩 해금하는 거네 한국인은 없나? 니콜라 테슬라 매드 사이언티 전형적인 매드 사이언티스트인데 이게 니콜라 테슬라의 가족이 보면 이 게임을 고소하지 않을까요? 왜 니콜라 테스트 아이고 과학에는 모르네 테슬라 권 음 빔 라이플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것 아닌 거겠지 알렉산드라 다비드넬 불교신자이며 무정부주의자 이면 작가 직업이 3개야 개랑 소랑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친구는 폭죽도 있고 놀러 가는 거야? 마코스 가비 권위적인 지도자 탕험대원이 더 많지만 더 힘들어 아 씨 캐릭 고르기 어렵네 하나 오 뭐야 이게 이세벨라 버드 이세벨라 세 이해하자 뭔가 멋진 걸 갖고 있네 자네가 유일한 지원가와 아이가 지원가 히오스면 지원가는 한 명이죠 우리 클럽에서 가장 아 얘네들이랑 경쟁을 해라 알았으 관광여행 이지 탐원 보통 확실한 죽음 어려움은 좀 하기 싫어 게임 한 적도 없는 거의 없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기분 나쁜 황무지와 슬픈 정글이에요 기분 나쁜 게 좋을까 슬픈 게 좋을까 우리 인생에서 슬픈 건 극복해야 돼 기분 나쁜 건 있으면 돼 시간 지나면 기억도 안 나 편지를 배달해달래요 수락하자고 퀘스트인데 가보자 스킵 근데 편지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원주민이 한둘이 아니잖아 탐험을 시작하자 아 위치를 표시해놨대요 어딘데 아 여기 절로 바로 가자 그럼 이제 이동하면 되겠죠 궁금하네 무슨 편지 보내니까 펜 레터 그런 걸까 아니면 펜 픽 펜팔이라고 하나 펜팔 환상열석 입장한다 입장한다 우리들은 사람이 만든 것처럼 거대한 거석열상에 도착했다 글귀들이 써있다 페어 캠핑장석 동굴 이곳을 우리 우리 원주민 이 요란 법석이는 이곳을 탐험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왜 또 나랑 있다가 슬픈 정도라는데 왜 화내 불편 신을 불편하게 종교적 갈등이네요 그건 무시해야 돼 싫어 어우 감소했어 어우 이게 우리를 골드집 어픈 일에 빠뜨리겠지 맞아 어 미안하네 아 나 진짜 몰랐어 근데 왜 화난 건지 모르겠네 새끼 왜 화난 거야 그냥 짓 좀 안입고 왔나 아 미안하네 어 됐고 그럼 계속 이동해봅시다 저기 어떻게 가 여긴 똑똑해야지 아래로 가봅시다 어 또 물음표 있다 신전 아 근데 이거 어 잠깐만 물 물의 신전 이곳은 슬픔으로 가득 차있다 슬픈 아니다 아니 떠나자 괜히 건드리다 이거 고립될 것 같아요 차라리 빨리 편지나 주고 편지 주고 여길 따자 그럼 편지 주고 여길 따자 그럼 전사 무리 또 가로식 무리 피부 잡부 세로벱 야카와 요카와 일본인? 미부 짜토리 퀴브 네카푸 여긴 좀 평범하다 물건들을 본다 아 밥 줬어 와 공짜로 말할 수 없지 편지 주고 우린 보답으로 편지 줘 우리는 마을욕장에 편지를 줬다 한 신전의 위치를 표시해줬대 아 고마워 거래 약 필요 없어 주고 쉬면 안되네 나 좀 없거든 그리고 줄 것도 없다 니네 술 안먹지 쉬자 그냥 배짱 배짱해 배짱 뭐야 미쳤어? 도널드 해크 스코틀랜드 병사가 우리 여기 머디야 여기 정글와서 원주민과 사랑에 빠져 도널드 해크씨는 원주민과 사랑에 빠졌어요 어이가 없네 얼마만에? 얼마만에 금사빠 한 거야? 꺼져 미쳤어? 아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 나빴다 내가 같이 여행하는 입장이어도 얘는 여행지에 게스트하우스에 어떤 여자애랑 갑자기 사랑에 빠진 거야 근데 난 친구니까 야 이제 가야 돼 했는데 데려가 폰도 없는데 아 이거 좀 미안하다 근데 게임이니까 봐줘 게임이니까 한다 현실이었으면 놓고 갔는데 게임이라데 너 그 꼴 못 보겠어 떠나자 더 있으면은 우리 스코틀랜드 전사 그냥 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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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튈 거 같애 나 어딨지? 여기 그냥 가볼까? 이거 맘대로 가도 되나? 센 수치 없는데 아 너 지대로 화났구나 폭력적인 정신상태 상처받지 미안 횃불을 밝히고 탐사를 하자 눈 주사위 위험해 위험해 버섯을 채집해? 치료 효과가 있대요 힐링 버섯이랑 루테인 버섯 있어 완전 개이득 보고 가네 어.. 산이 너무 많다 어떻게 가세요? 위로 가자 잠깐만 밥 먹고 난 니네랑 다 3번 싸웠네요 우리 주술사 우리 스랄은 저 신전을 탐험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탐험했고 도널드 에이크는 사랑을 내가 깼네 면목이 없다 아니 다산이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넘어가면 죽겄는디 잠깐만 이거 끝난거 아닌가 게임? 다시 가서 쉴까? 말도 안 되기 어렵네 시작부터 야 미안해 니 니 여친 다시 보러 가자 쉬자 잠을 정하자 아 장례식이래 아 평판 떨어졌어 아 뭐 주자 시야벗었죠 시야벗었죠 평판 일어졌지 우리 도널드씨는 이 기회를 든다 마을 싸움 앞에서 날 헐뜯고 당혹했대 아 아 야야야 미안해 집으로 간다고? 우버 택시가 있나? 어떻게 아 이럴거면 그냥 사랑한다고 보낼걸 싸워서 보냈어 야 미안해 아니 아니 근데 어차피 사랑땜에 그랬으니까 여기서 사랑을 찾지 않았을까 선의를 요구했다 아이씨 아이씨 죽겄는데 이러다가 아까 뭐라 하지 않았어 시작부터 조졌네 근데 이거 못 넘어가는데 이게 길인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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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시작 첫판 첫 라운드인데 죽고 있어요 언제 죽어도 얘 안 이상해 블랙팬서 도는데 정화의식 정화? 정화일게 있을까? 거래할 것도 없어 가자 너무 위험하다 언제라도 죽어도 안 이상해 어? 치유의 샘 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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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 발목 접질렸어 접질린 것도 사라운데 나는 그를 꾸짖었대 아아 진짜 쉬면 나 쉬면 나 쉬면 나 더 쉬어 그냥 그 그냥 관광 왔어 우리 힐링 칠링 칠링이라 하자 요즘 그냥 우리 칠링 여행 하자 짜증난데 헉 온천에서 회복됐대 부상도 회복되고 와 진짜 도트 너무 이쁘다 이거 도트가 너무 이뻐요 움직여서는 도둑했다 가사이지 수풀 근처에 불이 났다 헉 헉 원주민이 불 냈대요 아까 원주민 친구 신장 건들지 말라고 빠락빠락 되들더니 온천에 불 냈어 아 아 그리고 주웠어 근데 나도 금방 따라갈 것 같아 저승에서 정모하자 아 이거 위야 또 위치는 나침반 따라가면 음 술먹어 이 슬픔을 술로 달래 헉 고릴라 있네 아 여기가 이쁜데 백포 이쁜데 끝났네 끝났다 끝났다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고릴라 아 어 때리지마 죽어 죽었다 죽어 죽었지 죽어 죽어